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대표 안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와서 왜 또 안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 양궁하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못하러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안산 선수가 논란 속에 지금 화제 인물로 되어 있는데 이 논란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진짜 안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치기어린 행동이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의 어떤 그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그 논란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던 자영업자까지도 계시고 그분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안산 선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도대체 안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의 논란을 또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안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1년도 당시도 논란이 있었죠. 안산 선수의 그 헤어스타일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성의 헤어스타일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대부분 뭐 헤어스타일이 좀 길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렇게 이제 쇼컷을 했었을 때는 약간 뭔가 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진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 안산 선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논란이 있었냐 너가 뭔가 좀 여성 우월주의자인 거 아니냐 페미니스트인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팩트를 몇 가지 짚어야 돼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남성 대 여성 젊은 어떤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젠더 논란이 많았던 그 시기죠. 그렇죠? 그때 당시 언론사들이 안산 선수에 대해 가지고 페미니스트하다고 공격했던 이유가 비판했던 그 이유 자체가 쇼컷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이야 머리를 어떻게 하든 쇼컷 때문에 이드남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드남이라는 표현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이제 뭐 반페미에 대해 가지고 쇼컷 때문에 어떻게 반페미 운동을 할 수가 있냐. 해외에서 망신살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저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애당초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인 거 아니냐.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남성에 대해 가지고 비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던 것은 머리 스타일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웅앵웅. 과제하기 싫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뭐 귀여운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웅앵웅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여성 우월주의자 페미니스트 애들이 자주 쓰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웅앵웅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방송 작가들, 자막을 다는 작가들조차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5조 5억 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월이 오래 지났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 5조 5억이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신 표현이죠. 그렇죠? 5조 5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기 이제 페미니스트 애들이 남성들을 비하할 때 남자의 무슨 정자의 수가 5조 5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레, 벌레 저런 식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 애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산 선수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무슨 헤어스타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쇼컷을 하고 무슨 장발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성 비하적인 저런 식의 표현을 쓴 거 저거는 국가대표로서 부적절하다라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언론사들이 또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5조 5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무조건 혐오라고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말고 다른 어떤 입장에서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을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일아 선수 같은 경우는 무슨 SNS에서 노무노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1배 아니냐라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었어요. 노무노무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안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일아 선수 같은 경우는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썼는지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저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1배식 표현이라고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했습니다. 그 뿐만이었습니까? 배우 류준현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암벽타는 저런 식의 사진을 올렸다가 두부 신물은 가는 길 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또 1배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저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국가대표들 어땠던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라고 한데 자기가 썼던 표현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사들조차도 류준현 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비판했는데 왜 도대체 안선 선수 같은 경우는 남성 비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 거에 대해서 면죄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논란 자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한창 그때 당시에 대선 또 시즌이다 보니까 여성 대 남성이라고 하는 젠더 이슈 문제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낙연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거들었었고 이재명이가 당연히 빠질 수가 없죠. 남녀 갈라치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논란이 있던 게 안선 선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별다른 사실 뭐 안선 선수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산에 누가 출마하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안선 선수가 사고를 쳤습니다. 먼지를 보니까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일본풍 식당에다가 대고 매국노 맞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안산 선수가 자기 SNS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본풍 가게에 갔던 것 같아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간판에 저렇게 일본말이 적혀있는데 그 위에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맞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게 어딘지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의 한 빌딩에 입점해 있는 체인점이라고 해요. 스페셜 나이트라고 하는 나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일본식 음식을 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국가대표인 안산 선수로 인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매국노로 등극이 돼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직접 스페셜 나이트의 대표 권순호 대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한순간에 지금 안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매국노가 됐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폭력 아닙니까? 이게 국가대표로 쓸 자격이 있습니까? 일본식 음식을 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왜 도대체 매국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일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매국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비로 두고 자기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선한 지금 이제 권순호 대표가 이게 뭔 죄냐고요? 음식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가대표 그것도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팬층도 굉장히 많은 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매국노가 등재가 돼버린 거니까 얼마나 피해가 막심하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거꾸로 어떤 일배적인 그런 식의 표현에 국가대표가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온 언론사가 다 특달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퇴출시켜야 되는 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반대로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일본 음식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매국노라고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일본 음식 먹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산 선수가 대표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참으로 진짜 부끄럽습니다 오타린 선수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기 인스타에다가 한국에 가서 너무 기대가 된다 한국 사람들 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진짜 안산 같은 애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저는 치가 떨립니다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든지 무식한 애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배지까지 지금 달궈서 저렇게 설쳐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설쳐되는 그 피해로 인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히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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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